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대표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내시고,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사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힐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굴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건대 내가 분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타인을 가르침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보금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의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길을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히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다음 수소로는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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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사건입니다 요셉이 요셉이 살던 시대에 요셉은 형대들에 의해서 팔려서 사실은 노예로 들어갔죠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대접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요셉에 의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이 고마운 대상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바루왕에게 자기의 가족들이 살 땅을 요청했을 때 바루왕은 가장 좋은 땅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고생 땅에 살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바루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장세기 50장 7절에 보면 바루왕이 모든 원로들 애굽왕의 모든 원로들을 명예에서 함께 장례에 참여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고마운 대상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애굽 민족의 시기를 받게 되었고요 다시 노예로 전략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려서 다위시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요 세계 살릴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백성이 나중에는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의 부강함을 누렸던 다위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아수르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위의 등승 시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정도 그런데 모의를 바벨론과 야수 성립한 면왕의存在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왕이 두 눈 뽑히게 되고요 왕의 두 눈 뽑히게 되고요 손과 발이 쇠고랑에 차여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가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또 돌아오게 됩니다 다위세 후손 가운데 스루 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다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채 200년 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를라와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자 앞에서 세상 앞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요 성전이 짓밟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자기 형상도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무너지도록 그냥 놔두시겠냐라는 말입니다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살리시고요 그리고 이기고 증복하게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237 보구마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션인 것입니다 237 보구마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2, 3, 7 보구마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2, 3, 7이었어요 그래서 장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증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은약을 아브라함 때 다시 갱신시켜 주십니다 장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그 말씀하실 때는 열방이 빈 곳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마테문 28장 18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사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족속이 버려지고 빈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거원 16장 15절에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금을 전하라 했어요 만민이 버려지고 빈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정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말씀했습니다 2, 3, 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이 땅 끝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2, 3, 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소원이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은 사람들은 이 축복된 응답들을 다 누렸습니다 그게 렘런트 7명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을 했을 때 뭐 알아들은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지금 2, 3, 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이 2, 3, 7 나라와 맞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렘런트들도 이 시간에 각 교육부서실에서 함께 선교대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각 렘런트 교육관에서 우리 렘런트들이 전부 다 자체 선교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런트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학업이 2, 3, 7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 소원이 2, 3, 7 빈 곳 2, 3, 7 벌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안 맞다면 나를 바꾸어 가야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2, 3, 7 나라 살릴 것인가 아니 어떻게 내가 5천족 버려진 곳 빈 곳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2, 3, 7 나라 5천 종족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지금 8개 나라가 주무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 1부 때는 방그라데스의 산란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또 오늘 2부 때는 우리 대만의 고봉석 성사님이 기도하셨어요 또 실제로 우리 필리핀에서는 홍 성교사님과 함께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기 있는 현장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각기 있는 현장에서 지금 같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필리핀은 필리핀 현장에서 말씀 받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필리핀은 필리핀 현장에서 말씀 받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라오스는 라오스에서 또 말씀 받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국에서는 시국의 나라대로 또 말씀 받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보좌에 상달되어집니다 각기 있는 현장은 다르지만 있는 현장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어집니다 그리고 게시록 8장 3절에서 오지는 말씀대로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응답들이 땅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천지가 개벽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 나라에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빈 곳의 현장에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보호자의 축복 거기서 나오는 능력이 빈 곳 버려진 곳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빈 곳 버려진 곳이라 할 때 그 빈 곳 버려진 곳이 뭘까요 단순히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절대 해답인 보금이 없는 곳이 빈 곳 버려진 곳입니다 문제와 고통은 있는데 답이 없는 현장이 빈 곳이고 버려진 곳입니다 답이 없으니까 전 세계가 허감 잡히고 죽음 가운데 버려진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곳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버려진 곳에 완전히 허감이 잡힌 현장에 해답을 줄 전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의 영상을 여러분 보셨죠 지금 전 세계에 보금 한 번도 듣지 못한 수가 그렇다면 그 프로테이지는 지금 전 세계 40% 이상이 아직까지 보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에 나왔잖아요 40만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빈 곳 버려진 곳에 향하고 있는 선교사는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음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은 어디 있나요 2, 3, 7 빈 곳 버려진 곳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급에서 400년 노예살이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자녀를 놓으면 또 노예고요 그 자녀의 자녀가 또 노예 되고요 희망이 없는 완전히 죽어 있는 빈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 모세가 갔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요괴베시 애급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알고 모세를 왕궁에 보낼 계획 가운데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워가지고 애급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폭해하는 이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나오죠 이미 7,800년 동안에 복음 한 번 듣지 못해서 온갖 영증 문제가 다 드러난 현장이었어요 바로 그 시대에 빈 곳이었고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전도자 빌립을 보낸 거예요 그 빌립으로 말하면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나옵니다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고급 공문이었죠 근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안 빌립을 그 현장에 보냈어요 고급 공무원 현장에 빈 곳이고 그 한 나라를 바라보고 버려진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빌립을 그곳에 보낸 겁니다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에디오피아 선교를 가봤어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뭐에 대한 자부심이냐 사정의 8장에 나오는 자기 민족이 처음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빈 곳이에요 버려진 곳이에요 자부심은 갖고 있지만 복음을 몰라요 처음 복음을 받았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받고 있는 것을 봐요 그 현장에 주님께서 빌립을 성령으로 보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 받게 하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빈 곳 버려진 곳을 향한 관심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23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이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237 나라 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빈 곳 버려진 곳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실 문화도 다른 것이고요 언어도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그 현장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눈을 열어주시느냐 먼저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시선이 어디 있는 것인가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곳이 어디 있는가 두 번째로 여호와의 숨은 응답이 모이는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인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가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인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가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현장에 절대 은약인 보금 가진 성교사 보금 가진 자 있는 것이 여호와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아마 성교장에 외로움도 있을 겁니다 홀로 영적 싸움을 싸움에 있어서 힘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은약까지 절대 은약인 보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절대 힘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바로 절대 은약인 보금을 가진 성교사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혹여나 왜 나는 안되는가 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안 되는가 고민하기 전에 나는 절대 은약을 붙잡고 있고 그 걸음을 걷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절대 은약이 아니라면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이 절대 은약이 아니라면 절대 은약이 아닌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시겠죠 그래서 늘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 은약을 붙잡았다면 여러분의 모든 만남도 절대 은약 속에 있는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은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절대 은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야 해요 내가 절대 은약 속에 있는 성교사라면 내게 지금 붙여진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야 해요 내게 내 생각들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이런 저런 많은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일도 여러분의 절대 은약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요셉 한번 보십시다 선조 때부터 붙잡은 은약을 절대 은약으로 요셉은 붙잡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꿈에 나올 정도로 선조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선이 배 면밀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은약을 붙잡았어요 이 사실이 요셉에게 전달되었는데 그게 꿈에 나올 정도로 그게 창세기 37장입니다 요셉에게 요하의 모든 시선이 문물로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셉이 나가는 걸음 속에 노예로 팔려지는 부분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일반 제수가 아니라 장관들이 들어가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답이 있는 현장이었어요 여러분이 절대 은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은약을 붙잡지 못하면 이런저런 많은 교회 안에서 문제들 때문에 늘 힘들어요 그러나 진짜 절대 은약을 붙잡는다면 그 모든 것 속에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 때문에 기분 좋습니까 안 좋은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합니까 절대 은약을 붙잡지 못해서 그 환경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기 3장 18절에 피언약에 절대 은약을 붙잡았어요 모세는 출애기 3장 18절에 그걸 가지고 애급에 전합니다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모세 뒤에 온 응답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절대 은약을 붙잡은 여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낳은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은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라빵에 모였습니다 사실 그 마가다라빵에 모이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생명 걸고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절대 은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마가다라빵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예로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가다라빵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절대 은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절대 은약까지 나이겠다는 것 환경과 현장이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만 절대 은약을 확인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만남도 모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절대 은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 사실을 붙잡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땅의 것과 비교 안 되는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역사력으로 주셨어요 2, 3, 7 나라의 빛으로 나타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절대 은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숨은 응답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숨은 응답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선교사와 그를 돕는 중직자들에게 절대 하나님의 응답이 모이는 겁니다 아무나 은약의 여정을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은약을 붙잡은 가는 걸음이 절대 여정이에요 그 절대 여정을 가는 선교사와 그를 돕는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의 숨은 모든 응답들을 모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절대 은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중직자를 붙이실 겁니다 중요한 산업인들을 붙이실 겁니다 중요한 제자들을 붙이실 겁니다 많은 후대 랩런트들도 붙이실 것입니다 거기에 숨은 경제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있습니다 모세가 절대 은약을 붙잡고 가는 걸음 보십시오 거기에 이두로와 라합 같은 중요한 중직자들을 붙이셨어요 여수와 같은 중요한 제자를 모세에게 붙이셨어요 그로말며 가난한 증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불레세세 허가 문화를 막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숨은 것들을 모이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한나와 이세가 누렸던 축복입니다 사무엘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 시대에는 아예 불레세스를 완전히 승리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1장 14절의 마가다락방입니다 절대 은약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여정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겁니다 거기에 성경 최고의 응답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15개 나라의 중요한 산업인 제자들을 주께서 준비하셨다가 붙이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허터져서 복음질하는 일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은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걸음 속에 모든 걸 준비해놨다가 숨은 응답을 준비해놨다가 그 사람에게 모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2, 3, 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들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랩런트 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생을 그려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미래 성교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신병기 6장 4절에서 9절에 우리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리골을 무너뜨리시고요 하나님은 태양과 달들도 멈추셨습니다 지구도 멈추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가난한 땅을 증보하게 하셨습니다 준비된 후대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멀리서 내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랩런트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돌아와서 이들이 뭐 하느냐 22절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을 스미스로 세워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을 제자로 세워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을 미래 성교사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정의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바울이 해당을 통해서 파고들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제대로 본 전도자 바울이죠 그때 로마는 증폭되었습니다 증폭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탈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뺏어 오는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뺏긴 것을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걸음 속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증폭입니다 그 다시는가 증폭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랩런트입니다 후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후대를 놓고 생을 걸고 어릴 때부터 정말 보고만 해서 준비된 미래 성교가 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차세대 가운데 많은 성교사들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많은 목회자가 일어나야 되겠고요 또 많은 평신도 성교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교 중에 성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성교 현장에 가서 직접 제자를 찾는 것 있어야 되죠 또 현장이 열려지면 현장에 나서 부지로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성교지 나가서 성교도 좋지만 교회에다가 후대들이 영원히 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중직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드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민족들이 있어요 다민족들이 있어요 또 TCK들이 있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우리의 한국을 경제 부흥국가로 만들지 않았어요 많은 세계 다민족이 우리 한국에 돌아오도록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성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들을 정말로 제대로 된 성교사로 목회자로 세우는 기중한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게 미래 성교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교사님들 통해서 성교 현장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RUT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민족들과 랩런트들이 정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성교사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성교 현장에 한국 성교를 대표적인 성공 신뢰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교사들이 들어와서 신학교를 세워서 제자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학교와 병원들을 세워서 치유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에 초기에 한국에 파숙된 성교사들 거의 20대입니다 영국과 미국 중심에서 성교에 품이 일어날 때 거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했던 20대 젊은 성교사들이 와서 한국 성교에 불을 지핀 겁니다 정말로 이제는 미래 성교를 준비해야 돼요 감사한 것은 우리 후대들이 이 성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성교해온 그 결과가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성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후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소개했잖아요 237농공 빛센터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돈 벌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T-식회들을 위해서 보금진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게 그냥 온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 한 분 한 분들이 성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까지 인도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그 은약이 가슴 속에 마음속에 전달되어진 겁니다 오늘 개회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전도 성교 놓치면 우리 후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237나라 벌어진 곳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후대들이 성교사로 일어나고 목회자로 일어날 겁니다 많은 평신도 성교사로 일어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보금진하는 주의종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만히 이 시대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은약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237나라 버려진 곳 빈 곳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대단히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방향만 주신 나 한 사람을 치유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게 돼 있어요 나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세상의 빈 곳 버려진 곳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그 축복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인 237 빈 곳 버려진 곳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것 물질을 가지고 사단에 심부름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은약을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가 237에 전달되게 돼 있어요 빈 곳 버려진 곳에 전달되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에게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성교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23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론이 나의 결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게 하시며 여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237 나라 살리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새로운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자녀선들 위해 또 해외 성교현장에 이 시간에 함께 임하는 모든 성교사들과 성교현장의 모든 교회들 위해 또 지교회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모든 성교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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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성